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! 너만 어떻게 키운 자식이냐? 나도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! 좀 너로 갈까요? 양등포로 갈까요?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? 여보! 야근하고 와서 힘들텐데 얼른 자! 창수가 안자잖아! 잠도로 갈까요? 양등포로 갈까요? 그건 또 뭔 노래야? 어! 창수가 이 노래를 좋아해! 왜 그런 노래를 좋아할까? 애가 영리해서 인생을 미리 알아서 그런거야! 우리 창수 예뻐! 이렇게 밤에 잠을 안자니까 나중에 공부를 잘하겠지! 응! 그래그래! 맨날 자지 말고 이렇게 밤에 엄마랑 공부하자! 어! 좀 너로 갈까요! 아이고! 잠시만 뭐해! 안잘거야? 잠시만 뭐해! 안잘거야? 잠시만 뭐해? 당신! 아! 쉿! 그냥 잘게! 아니 잠깐잠깐! 입 담으고 잘게! 어! 지훈아! 엄마가 과학 숙제 다 했거든!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도 오면 돼! 알았지? 야, 이 녀석아! 학교 준비물을 진작에 말했어요! 엄마가 챙겨주지! 갑자기 흰 요구르트백 30개를 어디서 구하냐! 암튼! 엄마가 요구르트백 30개 퀵으로 학교로 보낼테니까 잘 받아! 알았어? 어! 아우! 예뻐라! 이건 선생님꺼! 아! 이건 우리 치우니까! 응! 아우! 자신도 죽겠네! 아아! 하! 하! 짱! 어휴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